2인 1주 초콜릿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초콜릿 아우 잘하네요 바로 2인 1주 초콜릿 많이 먹기입니다 어떤 리퀘스트인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? 왜? 그거 아니에요? 이걸 어떻게 두 명이서 앙 해서 앙 해서 앙 해서 앙 해서 두 분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잡아요? 먼저 마주 봐주세요 손을 왜 잡아요? 먼저 하기 전에 연습 아 연습 이렇게 하고 하라고요? 눈을 마주 봐주세요 손은 뭐 네 눈을 마주 봐주시고요 맘대로 숨겨요 네 이제 손은 자유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어 나도! 나도!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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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움직이자 움직이자 한쪽에 당겨주시면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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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아! 하나 성공했습니다. 저런데네. 둘 다 대담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어. 기대되는데요. 동시에 해봐. 3개씩. 어. 벌써 지금 동시에 3개씩 하려고. 어. 그러다가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떨어지는 건 포기. 호포 회복. 네. 자. 자. 준비. 시작.